접속사와 관계사의 생략 접속사 관계사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포인트 쭉 가서 메인 포인트 메인 포인트가 두 개 있네요 자 봅시다 접속사 생략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할 때 대시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할 때 목적어 역할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어 절을 이끄는 대절은 생략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절 목적어 절을 이끌 때 접속사 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는 여기 동사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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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동사 타동사 보통은 이제 저 두가지 경우를 Miami 목적어 강제된 명사 승략 해 그 다음에 네 원 원 원 원 원 에 whether ского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how만 쓰거나 뒷만 쓰거나 이니치만 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조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사 생겨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 즉 이 선행사와 이 명사 사이에 적절한 관계사 보충해서 문장구조를 파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또 명사가 또 나왔어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거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가 딱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명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이 경우 여기 생략된 겁니다. 여기 생략됐습니다. 뭐가 되었느냐. 목적격 관계대무사. 목적격 관계대무사 또는 관계부사. 이걸 생겼던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갑자기 뭐가 나오느냐. 동사가 나와버립니다. 동사가 나와버립니다. 동사. 자, 나옵니다. 이때 여기는 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네, 주격관대명사. 명사가 나오고 아, 아, 주격관계대명사 안 해도 되겠다. 네, 어쨌건 명사가 이제 연달아 나오는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아, 여기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이제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사 때 생략되는 경우는 약간 다르죠. 얘는 이제 명사 나오고 아, 명사 나오고 그리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사 나오고 그리고 동사 나오고 약간 구조가 다르죠. 네, 명사 명사 나오냐. 명사 동사 명사 나오냐. 네,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구조가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관계사, 생략 문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electrical 이거 그거 해야 되네. 문장 성분 표시해줘야 되네. un-electrical that un-electrical 이게 주어고요. 그리고 얘가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어, 여기 동사가 was, was proposed 이걸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y, 누구누구누구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at that 있고 음, will replace 이렇게 또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n-electrical car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was proposed 이게 이제 문장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뼈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that 이거 좀 괄호 좀 쳐보겠습니다. that 이렇게 괄호 좀 치겠습니다. that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will replace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 어, 문장 성분 이렇게 아, horse drawn carriage 예 여기 빠졌네. 예 빠졌어. 자, 주어 동그라미 칠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horse drawn carriage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괄호 딱 치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주어 동사 체크하겠습니다. an electric car 주어 was proposed 동사 이게 이제 문장의 주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electric 하니까 전기차라고 적겠어요. 전기차 전기차는요 was proposed 제한되었다. 제한이 되다. 이런 뜻이죠. 제한이 되다. 아,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해서 제한되었다. 알겠죠? 후 라는 사람입니다. 괄호 한 번 쳐야겠습니다. 후 후 선행사 도우즈입니다. 그렇게 도우즈 후 후 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제한되어졌다. 후세즈 말했어. 자, 이 사람들이 말했어. 후세즈 뭐라고 말했냐? 세즈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됐 이라고 말했다. it's humane to 여기 접속사 생겼겠네요. 접속사 예, 대신 접속사입니다. it is inhumane it 여기 it이 있는데 it 주어 is 동사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humane 이게 보어죠, 보어 보어입니다. 요오케 아이고, 이래, 그치? 쓰읍 보어 보어죠, 보어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투헤브 고로케 이것도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입니다. 진주어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시가주어가 되겠네요. 한번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시가짜 주어죠? 그리고 투헤브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전기차는 제한되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 도우즈 도우즈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뭐뭐하는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졌다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되어졌다 인휴메인 비인간적이라는 뜻이죠. 비인간적인 iN이 들어가면 반대말이니까 투부정사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 해부가 사역의 뜻입니다. 사역 하게 하는 거죠. 동물들로 하여금 끌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동물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동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되어졌다. 뭐가? 전기차가 전기차가 되어졌습니다. 전기차 자, 전기차는 도대체 뭐냐 that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있는데 선행사는 전기차가 선행사가 되겠어요. 전기차는 뭐냐 전기차는 교체할 것이다. will replace replace 교체하는 거야 교체할 것이다. horse road horse road은 이게 말이 끄는 이런 뜻이죠. 말이 끄는 말이 끄는 carriage 마차가 되겠죠. 말이 끄는 마차를 바꾸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끄을까? 어디에서? 바로 투어리스트 attraction 투어리스트 attraction 관광명소입니다. 관광명소가 되겠죠. 관광명소 애시니까 해서 말이 끄는 마차를 대체 하게 될 것이다. 교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its proponent hof 한 번 더 가르치겠습니다. 샥 샥 그것의 proponent 옹호자 옹호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희망하기에 그래서 요거는 사비버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옹호자들이 희망하기에 그것에 자 그럼 그것이 누구냐 its는 또 여기서 바로 이 전기차죠. 전기차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2번 보겠습니다. 챔피언스라고 나오네 챔피언스가 주어네 챔피언스 안트메이드 동사죠. 챔피언스 are made from something they have they have they have inside them 네 무하메다 알리가 얘기했네 봅시다 챔피언스 챔피언 주어고요 are made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르신 주어진다 in dreams 체육관 되겠습니다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챔피언은 are made 만들어진다 뭐로부터 만들어질까 something 으로부터 만들어진다 something 과 da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겨된 겁니다 위치 위치 they have deep inside them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something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day day는 누구냐 day day는 그들이 가지고 있어 day는 바로 챔피언스가 되겠습니다 챔피언들이 가지고 있는 것 deep inside them them이 바로 챔피언이겠죠 챔피언 안에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누가 챔피언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eep inside them 아 이거 댐이 잠깐만 이 댐이 따내네 따내 요걸로 봐야겠다 deep inside them 요렇게 desire dream vision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vision 여러가지 아이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소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be made from 뭐뭐로 부터 또는 뭐뭐로 만들어지는 거죠 be made from 이런 것부터 마음의 난리가 얘기했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쭉 가서 193 194 195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it may not be valid to assume 이 가짜 주어네요 이 가짜 주어네요 이 가짜 주어로 보면 될 것 같고 may not be may not be가 동사 valid 가 for to assume 이화가 진짜 주어네 미디아 미디아 make our time distinct from 미디아 주어로 아이고 make 동사고 our time distinct 오영식이네 from the past because 접속사 we know we 가 주어고 no 가 동사고 little 목적어네요 그 다음에 about 목적어가 how 이하네요 how information was shared 자 information이 주어고요 was shared 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it 가짜 주어로 보시면 좋겠네요 가주어 maybe 동사 valid 가 for to assume 진짜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assume 다음에 that이 생겼됐네요 that assume that 접속사 접속사 that 미디아 assume that 다음에 주어 나오겠죠 미디아 주어고요 make 동사고 our time 목적어고 distinct 목적 오영식 구존에 because 이하 끊어주시고 because we 주어고 no 가 동사고 little 목적어 입니다 about how how 이하 간접 목적어 의분 사 주어 information 주어 와주셔야죠 동사 이렇게 간접 의무분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it may be valid 되겠습니다 valid 는요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타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타당하지 않을까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가 이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 assume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다 야 가정하는 거 타당하지 않을지도 몰라 뭘 가정하냐 미디어 매체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죠 매체가 만들어 우리의 시간을 distinct from 구별되게 만드는 거죠 자 구별되는 겁니다 distinct 구별되는 거죠 from 이니까 뭐뭐와 이런 얘기죠 과거랑 구별되도록 만들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지도 몰라 다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past 과거랑 구별되게 구별되게 만들어준다 누가 매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릴지도 몰라 왜냐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매체는 우리의 시간과 파시트는 과거는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자 왜냐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리틀 거의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리틀 거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느냐 하우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하우 하우는 어떻게란 뜻입니다 얼마나가 아니고 어떻게 정보가 비쉐어드 이걸 워즈쉐어드 그러니까 공유되는 거죠 어떻게 정보가 공유가 되는지 어디에서 과거에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더 뭐뭐뭐 자 뭐에 대한 자 컨벡션 확신 doubt 의심 뭐에 대한 거냐 whether media differentiate 자 differentiate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다 과거 현재 현재랑 과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할지 안 할지 에 대한 확신 topic 구별하는지 안 하는지 에 대한 확신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체크 좀 하면 여기서 더 프레젠트 이게 그러면 아워타임 이걸 더 프레젠트로 보면 되겠어 문맥상 의미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번 보겠습니다 4번 더 더 모스트 더 모스트 모스트 임포런트 싱글 리스펀실블리티 오브다 리드 리더스 주어가 되게 길어요 이즈가 동사고 2인시어는 보호로 봐야 되겠네 2인시어는 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2인시어 인시어하는 것이다 인시어 다음 대시 생겨된 겁니다 하모니 앤드 해피니스 주어져 어몽 더 피폴 까지가 주어내 히 오와 시 이즈 리스파소 네 투 인시어 더 하모니 앤드 해피니스 어몽 더 피폴 히 오와 시 음 시 음 잠깐 봐야 되겠네 네 봅시다 자 주어가 이겁니다 더 모스트 모런 싱글 스판실블리 오브 더 리더 이즈 투 인시어 이게 이즈가 동사입니다 네 투 인시어가 보호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시어 그러면은 이 이거고 인시어가 있는데 인시어가 원래 동사였어요 인시어가 동사인데 예 인시어의 목적어가 하모니 이하입니다 음 하모니 이하 한 번 더 밑줄 쳐야 되네 그럼 요렇게 네 됐습니다 하모니 이하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부어 목적어입니다 인시어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폴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요거 한번 걸어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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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치겠습니다 요기에 생겼던 게 있어요 요렇게 목적과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겼던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위치의 선행사는 누구냐 요것은 바로 요것은 바로 하모니 앤드 해피니스 요거를 보면은 좀 되겠네요 하모니 앤 해피니스 요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슈어하는 거죠 인슈어 보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확실하게 해준다 보장해 보장해 주는 거죠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 그 다음에 행복 조화와 행복 사이 어몽은 누구들 사이에 이런 얘기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조화랑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조화랑 행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조화랑 행복이냐면은 그 또는 그녀가 책임지고 있는 그 또는 그녀가 책임지고 있는 빨간색으로 얘기했네 자 여기 be responsible for 되겠습니다 얘는 뭐뭇에 대해 책임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겠네요 뭘 체크하느냐 he or she는 누구냐 바로 그 리더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잉글리스 엔지니어 and a 커널빌더 윌리엄 스미스가 주어내 주어내 주어고 discover 동사고요 목적어절입니다 자 대절 다음에 또 주어 나오겠죠 잇취 rock formation in the kernels he walked on 까지가 주어내요 에 목주어고요 컨테인 동사입니다 자 자 fossil 이게 목적어에요 컨테인에 those in the bad either of it 주어고요 help to 동사하고요 make 보호를 봐야 되나 그 다음에 동사 help to make make evident 음 이럴트 make evident the significant of 아 이거 이렇게 이럴트 보호를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the significance of fossil 봅시다 자 이게 주어입니다 영국 엔지니어 그리고 커널 빌더인 윌리엄 이란 사람은 공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도 되고요 자 기사람 그 다음에 커널 문화 빌더 건설자 인 이 사람은 디스커버 발견하게 되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생겼된 거죠 덫 접속사 생겼된 겁니다 덫 이라는 걸 발견했다 뭘 발견했을까 아 아니 생략 안 됐고 있네 그냥 어 접속사 덫 생략 접속사 덫 잇 각각의 락 유식한 말로 암석 암석 포메이션 층 아까 암석 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운화에 있습니다 운화 he walked on 한 번 더 걸어집니다 운화에 있는 운화 안에 있는 암석 층 어떤 운화일까 그가 일하고 있는 운화 안에 있는 각각 운석 층들은 암석 층들은 이게 이치 동그라미 쳐야겠네 아 이게 주어 디스커버 동사 네 그 다음에 대절 요렇게 대절 됐 음 됐 이야 목적어점입니다 이치가 주어죠 주어 이치 락포메이션 주어고 컨테인드가 동사다 컨테인은 포함하는 거야 얘네는 각각은 포함하고 있어요 자 목적어 뭐를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 음 unlike 전치사죠 요렇게 요까지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unlike 뭐뭐와 다른 unlike 뭐뭐와 달리 이런 얘기죠 뭐와 다른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화석인데 그 화석은 어디에 있는 거냐 층에 있어 얘들 배드드 층으로 보아야 돼 층 위에 있거나 위층에 있거나 아래층에 있거나 빌로무는 아래에 이런 얘기죠 도우즈라는 거 있습니다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도우즈는 바로 화석 되겠습니다 화석이 있는데 특정한 화석이 있는데 그 화석의 뭐예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화석과 그 원래 화석은 포함하고 있는 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화석이 있는데 화석이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놈하고 아래에 있는 놈하고 가운데 있는 놈이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딱 보니까 다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층별로 화석이 서로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것은 도움을 주었다 그죠 이 있은 앞 문장이죠 화석이 층마다 다르다 예 층마다 화석이 달라 달라 근데 그것이 도움을 주었다 make 뭐 뭐 evident 그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자 여기 목적어라는 것을 요 놈을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럼 요 놈이 도대체 뭐냐 요 놈 요거죠 요거 요렇게 요거 이게 목적어라는 것입니다 목적어 그죠 이거 자 significance 아 이거를 중요성 화석 에즐은 몸으로써 몸으로써의 중요성 어 지얼로직 툴 되겠습니다 그죠 지 질 학 적 툴 도구죠 지질학적 도구로써 의 화석 화석 뭐지 그 화석이라는 것이 지질학적 도구로써 evident 명백한 것이다 라는 것 중요성 중요성이 명백하다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성이 명백하다 중요성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6번 196 197 198 196번 봅시다 왠 접속사죠 왠 유 원 투 퀸트 유가 주어구요 원트 동사죠 투 퀸 이게 목적으네요 와일 접속사 유어 데스티네이션 주어구요 이즈 동사 just around the corner 되겠습니다 이거 보호를 보십시오 around the corner 보호를 보시면 좋겠구요 it is time you need to remind yourself that it 주어고 이즈 동사구요 타임이 보호입니다 you need to remind 유가 주어구요 need 동사고 투가 목적어 remind remind도 동사였죠 yourself that remind remind 목적어 목적 부어 되겠습니다 remind yourself remind 목적어 that 절이아도 직접 목적어입니다 you adjust some steps away 유가 주어구요 아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some steps away 는 부사입니다 quitting 주어구요 이즈 동사고 an option 보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when 접속사죠 you 주어구요 want 동사죠 to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quit while 끊어줘야 되겠죠 접속사니까 네가 네가 그만두고 싶을 때 while your destination 주어져 destination 이 뭐야 목적지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네 목적지 너의 목적지가 너의 목적지가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제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보호를 보면 안되겠네 단지 around the corner 이렇게 around the corner 아주 가까운 거야 이 목적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it is time it is time it is time 니 목적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죠 근데 너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바로 그 때가 이거 할 때야 다시 어 목표가 아주 가까이 있어 근데 니가 그만두고 싶어 바로 그럴 때 까 바로 뭐 한 때다 니가 이거 할 때다 뭐 말할 때냐 it is time you need to remind 여기 when when 무 관계부상 이 마인드 유어 사업 너 자신에게 대리아 를 상기시켜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마인드가 있어요 리마인드 동사 구야 이어 샤프가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다음에 탭 이게 에 잠깐만 음 잠깐만 퀴팅 까지 가야 되나 유아 저스트 엔드 퀴팅이 나는 옵션 이라고 이거 여기까지 음 이 직접 목적으로 한번 볼까요 너 자신에게 됐 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때다 라는 얘기죠 리마인드 간접 목적어 아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네 이 직접 목적어가 어 대절이 오늘 대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올 수 있는데 대절이 올 수 있어요 이 직접 목적으로 그러면 아이오에게 그죠 아이오에게 디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너 자신에게 됐 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를 상기시킬 필요가 너말이야 유 너말이야 아 이때 이딴 뜻입니다 너 있어 어디 있어 단지 몇 걸음 어웨이 떨어져 있는 거죠 투 유어 골 뭐로부터 너의 목표로 목표에서 그죠 음 투과 에서 정도 오면 되는데 니 목표에서 니 몇 걸 밖에 안떨어져 있는 거야 음 상기시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 퀴팅 동명사 자 그만두는 것 야 그만두는 거 말이야 그것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야 선택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것을 상기시킬 때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197번 보겠습니다 하이스쿨 나오네요 하이스쿨 슈드비 이렇게 나오네요 하이스쿨이 주어고 슈드비 더 플레이스가 보입니다 영 마인즈 빅 인트 디벅업 되어 와온 그 다음에 이제 영 마인즈가 주어 입니다 비긴 동사입니다 투 디벨롭 동사입니다 에 목적어 입니다 비긴 에 디벨롭 목적어가 데어 온 웨이 오브 루킹 앳 더 월드 가 디벨롭의 목적어 구야 이 주어 구요 슈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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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레이스 슈드비 동사 구요 어 플레이스 어 플레이스 포어 입니다 또 나오네 프라인십 주어 구요 아 메이드 동사 구요 아이덴티티 이즈 주어 구요 아 크리티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우 복잡하네 봅시다 자 하이스쿨 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지요 에 고등학교 라는 것은 슈드비 음 이어야 한다 이거 슈드가 남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냅니다 더 플레이스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장소냐 여기 웨어가 생겼던 겁니다 웨어 거랑 맞추겠습니다 영 마인즈 비긴 영 마인즈 주어 이긴 동사 투 디벨롭이 비긴의 목적어 자 디벨롭도 원래 동사 였습니다 그래서 디벨롭의 목적어가 their own way of looking 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어야 돼 장소가 되어야 된다 영 마인드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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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이 시작해 개발하기 시작해야 된다 their own 그들 자신의 way of looking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방식 그죠 way of way of ing ing 하는 방식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는 방식 세상 보는 방식 개발시키는 곳이죠 괄호 쳐야겠네 이것까지 it should be a place 그것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 체크 좀 합니다 잇 여기서 잇이 뭐냐 잇은 여기 나오는 하이스쿨 이죠 이 하이스쿨을 이럴 하이스쿨 이라는 것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슈투비 슈투비죠 예 되어야 한다 장소가 되어야 한다 프렌시프 아메이드 이거 관계사 또 생각됐네요 왜요 프렌시프 아메이드 앤드 아이덴티티 자 크리티 이렇게 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다 우정이 만들어지고 앤드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래서 아 크리티드 형성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58번 자 원 프라임 리즌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인 유럽 또 주어고요 해제 디벨로프트 동사고요 서 스트롱니 요거 이 트롱니 부사고요 신스 1945년 해제 빈 또 동사 나왔네 더 얼모 더 얼모스트 터럭 앱센스 메이저 프로르티컬 앤드 몰래터리 컴플릭트 인 더 리즌 자 여기까지 컴플릭트 인 더 리즌 자 원 프라임 리즌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이거였다 빈칸이었다 앱센스 부재였다 이게 부어네 이게 문장이 떠댑니다 한 가지 주된 이유는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이거였다라는 얘기죠 자 프라임 주요한 아이고 이걸로 하면 안되지 주요한 이유는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괄호쳐야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인 유럽 디벨로프트 이게 더 리즌 나온 Y가 생겨된 겁니다 더 리즌 Y 괄호칩니다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주어죠 해제 디벨로프트 동사죠 strongly since 1945년 이것을 걸어칩니다 국제관광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인 유럽 유럽에서 국제관광이 발달했다 너무 많이 강하게 이렇게 strongly가 있어요 strongly 이게 이렇게 해제 디벨로프를 수습해주네 1945년 이래로 많이 강력하게 발달했다 국제관광이 어디에서? 유럽에서 근데 그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뭐냐면 almost total absence 때문이었다 거의 total 완전한 absence 부제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완전히 없었기 때문이야 뭐가 없었을까? 주요한 political인 정치적이고 and military 군사적인 충돌 충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 지역에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딨냐 바로 유럽이죠 유럽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죠 끊어줘야겠네 신스 이래로 언제 이래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거죠 종식 끝난거야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관광이 번성하게 되었다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199번 가겠습니다 if 접속사 you 가 주어네 so 가 동사입니다 the way 가 목적어네요 the way는 unity 그 다음에 deck 이런게 있을 수 있죠 some people treat the world some people이 주어구요 treat 가 동사구요 the world 가 목적입니다 끊어주시고 you would think you 가 주어고 would think 동사 접속사 다 생각됐고 there is somewhere is 동사구요 somewhere 이게 주어입니다 somewhere else to go somewhere else to go 까지 가자 once 접속사구요 the earth resources is 가 주어구요 have of exhausted 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if 접속사 되겠습니다 you 가 주어네요 당신이 만약에 보게 되면 보았다면 자 이게 그 소우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가정법 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우 여기 would think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만약에 당신이 어떤 방식을 보았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 치겠습니다 some people treat the world 괄호 치겠습니다 the way는 방식 예 여기는 the way 다음에 that 또는 in which 생략된 겁니다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생략된 거죠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treat 대하다 이런 얘기죠 세상 세계를 대하다 다루다 다루다 대하다 세계를 다루는 방식을 보았다면 너는 생각할 것이다 뭐라고 접속사 생략됐습니다 there is somewhere 어딘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곳 갈 수 있는 to to go 기구의 리소스 자원이 해즈빈 이그저스티드 고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가 지치는 건데 여기서는 고관되는 거였어요 지구의 자원이 고관되고 나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한마디로 지구 자원을 지금 낭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번 보겠습니다 인디비저라이즈드 어치프 어치버프 챌린지 아 여기까지 주원의 인디비저라이즈드 어치버프 챌린지 주원의 커넥트 동사 스튜던트 목적 또 knowledge by communicating the confirming the confirm 다음에 접속서 합니다 그 다음에 day 주원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동사 하고 아이고 have 동사 합니다 동사 합니다 capacity to reach these goals 가 목적어 showing them how to access the tool and support 네 그리고 they need to reach goal they가 주어고 need 동사고 to reach to reach 가 목적어네 they가 주어고 컨실덜 동사고 desirable 목적어 목적어 복잡해 보이는 문장구전에 봅시다 이게 주어져 individualized achievable challenge 가 커넥트 동사 student 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your knowledge by by communicating by confirming and showing 다시 by 1번 communicating 2번 confirming 그 다음에 3번 show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번을 함으로써 1,2,3번을 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번을 함으로써 자 문장구조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기니까 자 이 challenge 도전과제가 연결시켜준다 학생들을 지식으로 연결시켜준다 1번 2번 3번을 함으로써 1,2,3을 통해서 학생을 지식으로 연결시켜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individualized 이거 pp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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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인 화 된 개별 화 된 achievable 달성 가능한 거죠 달성 가능한 달성 가능한 도전과제 challenge 도전과제가 있는데 학생 맞춤형 도전과제야 근데 그것은 커넥트 연결시킨다 학생들을 어디로 지식으로 커넥트 a to b 연결시킨다 a를 a를 b에 연결하는 거죠 a를 b에 연결하는 거야 학생들을 연결하는 거야 knowledge 지식에 지식에 연결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1 2 3 번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 자 커뮤니케이팅 하이 엑스페테이션 되겠습니다 그죠 높은 기대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다 엑스페테이션 기대 기대감 기대감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at 이라는 것을 confirm 확인 확인 확인시키다 타동사니까 확인시키다 접속사죠 that 이라는 걸 확인시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야죠 capacity 이렇게 능력을 능력 뭐 유식한 말로 역 량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역량 도달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역량 체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표들이 기대감 이런 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준다 showing them how to 라는 걸 보여준다 show가 있는데 show 잠깐 잡았습니다 show show 간접목적어 간접목적어 그쵸 직전목적어 그쵸 예 근데 이거를 show 다음에 어떻게 쓰냐 간접목적을 쓰고 how to 가 직접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쵸 직접목적어 자리 how to 쓴 겁니다 하여튼 io 에게 뭐뭐하는 방법 방법 뭐뭐하는 방법 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how to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how to access access 접근하다는 뜻 입니다 전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접근하는 겁니다 전체 다 않습니다 도구 툴 도구 도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지원 지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they need to reach the goals they consist 아이고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 they need 이렇게 they need 뭐가 필요하냐 the tools they need tools and support 그들이 필요한 도구와 지원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도구와 지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도구와 지원 인데 왜 필요한 거냐 도달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냐 그들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거려하는 목표 자 여기 투는 목적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desirable day가 주어고 consider 동사하고 desire이 목적부어 목적부어 그러니까 여기 consider 와 desirable 다음에 뭐가 나오냐 goals 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onsider는 이제 consider 목적어 목적부어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부어로 하고 여기다 이런 얘기죠 목적어를 목적부어라고 간주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를 바람직하다라고 적어봐야 또 아이고 디자이로 바람직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나 지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또 이거죠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시켜주고 높은 기대감 전달함으로써 지식에 지식으로 연결시켜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되로 연결시켜준다 수고하시지 해외 연결시켜준다 소개되면